아이고 삼촌다. 오늘 밑강 사과 버젠다란 막 욕밤 쓰다예. 이거 한 번씩 이제 삼촌이도 먹고 우리 부회장님도 이거 하나 드셨어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난 저 싹싹충디 동새베기완 밭디완 일련안 이거 썩 썩은 걸 또 좀 써. 이 시키야. 이거 구워져 누나 알려고 울려고 얼마나 꽝꽃에 다 인정하람 수락이. 야 이쪽 다 썩힐 때 이쪽 썩 썩은 거 먹으려놓으면 되느냐. 아이고 내께라 저 손님은 이 안 먹으려봐 이래 좀 써 이래. 이래 좀 써. 안 먹으려봐 나는 또또 텅다나 마셔야 돼. 하하 이거 어디서 마시니. 이 와라와라 티비랑 댓글 남기고 퀴즈 푸나 이거 마시는. 하하 그거 어떤 거 하는구나. 저게 오늘 수요일이란. 아이고 아 침 맥시니깐 뭐라고 하면 침 맥시니. 형아를 침 맥시니깐 나야해. 이 저 취 된 이 또또 이 이거 이거 먹어라 이걸. 이거 먹어서 핫도그라 좋다고 해 이걸 먹어라. 아이고 삼촌 막 맞춰서. 그럼 어디로 간 어디로.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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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니머앤비. 아이고 나 핸드폰으로 해. 재주현 미씨 와라와라 티비밤 씨. 아이고 재킥이다. 쌀도 재밌어. 여기 강보면 김성공이도 나오고 지강보도 나오면 잘 돼, 재민정. 여기 강보면 댓글 남기고 퀴즈 풀게 되면 선물도 하영준이다. 하영준이다, 하영준이다. 그만 봐라, 이러면 이것도. 잘 드시봐, 잘 드시봐. 3주차례 받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